아이디어만 잘 짜서 응모해도 총상금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명산림운동국민대공모 Q&A 4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생명산림운동국민대공모란 무엇인가요? 기후위기 생명위기 극복에 국민적 참여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명산림국민운동 노래와 상징물을 공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신청자격과 응모 분야는? 접수기간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이고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응모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노래, 두 번째는 상징물입니다 노래는 장르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됩니다 1절과 2절로 구성, 3분 이내의 노래입니다 악보는 PDF, JPG 파일로 제출합니다 상징물은 글, 모형, 캐릭터 중 택 1입니다 규격은 A3, 기본컷 1컷, 응용컷 3컷입니다 세 번째, 접수 방법은?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일부이며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와 USB 제출 심사 일정은 2020년 8월 20일에서 8월 31일까지이며 1차, 작품의 주제 적합성, 대중성, 활용성 등 2차, 실무 운동가와 시민 대상 선호도 심사 네 번째, 결과 발표는? 결과는 2020년 9월 3일에서 2020년 9월 8일 홈페이지 및 개별 통제합니다 노래 부문 대상은 500만원, 최우수상 300만원, 우수상 200만원 상징물 대상은 300만원, 최우수상은 200만원, 우수상 100만원입니다 문의처는 새마을운동중앙회 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031-620-23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공모전인 것 같아서 저는 한번 그림으로 해보고 싶네요 제가 노래가 만약 된다면 저도 응모를 해보고 싶은데 옆에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있으신 분들 꼭 이런 좋은 공모전에 응모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살림운동이라는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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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